영양 가득 달콤한 단감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원단감을 아끼고 사랑하는 창원 현지 여러 기업의 연구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창원단감의 특성을 파악하고 좋은 점을 골라내어 연구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에 어울릴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개발한 가공품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꼼꼼하게 검수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단감김치 단감집 단감집 단감떡 단감조청 전통 쌀강정 단감소스 단감젤리 단감빵 등 창원단감을 가공한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도 자리잡았습니다. 창원단감의 맛이 뵌 훌륭한 요리가 식탁에 와! 맛있겠다! 영양 가득한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진심이 빚어낸 창원단감의 제품들 창원단감의 제품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실천하는 일이 되도록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맛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창원단감으로 만든 명품하공품 창원 명품단감 창원 명품단감 아멘